한국국토정보공사 도대체 민태우가 원하는 게 뭡니까? 나 보고 싶은 사람 하나 있는데 불러줄 수 있나? 모든 사람들, 모든 자료들 싹 다 찾아봐 주세요. 이 회사가 블랙매스트 상위권에 있는 조직이죠. 한 시간. 아직 끝난 거 아니야. 인질 분명 더 있어. 우리가 잡자. 네가 지금 먼저 타고 있구나. 먼저 해야 된다! 이번 협상의 결말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?